여보세여 여보세여 안녕 아니 내가 오늘 운동을 갔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계속 졸았는데 씻으면 너무 늦을 것 같아서 하쿠나 하쿠나 방송에 김학홍이 또 있네? 그래야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저는 아프리카 아 진짜요? 아프리카 방송하시는 분이구나 뭐해? 뭐하다가 온 거야 나도 저런 말투 쓰고 싶다 뭐해? 뭐하다가 온 거야? 진짜 때리고 싶다 와 근데 뭔가 그런 거 있다 그래도 하쿠이 중에는 내가 제일 하쿠이인 것 같은데 누구도 다른 하쿠이가 나타나면 되게 기분이 이상해 같은 목소리 들은 거 맞아요? 아니 오빠 무슨 일인데 그건다 와 들어오자마자 저렇게 내 애교 보고 나가기 마상이다 저거는 야 그럼 유튜브 친구들 잘 들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왜 맨날 나한테 방송은 보러 안 갔는데 유튜브는 챙겨보고 있어 이러면서 방송을 안 보면 유튜브가 나올 게 없다고 생방송이 더 재밌는데 왜 이렇게 유튜브 안 보냔 말이야 방송을 4시간을 해 유튜브는 4분밖에 안 나와 그 4분으로 나를 다 알 수 있어? 나를 다 모르고 싶으면 어떡해 그러네 지지리 공상 그만 떨고 내 생일 축하 안 해 줄냐 아 맞다 생일이구나 생일 축하합니다 내가 첫 축하였죠 예치님 이렇게 생일 축하 더 해줄 거야 기다려봐 잠시만 수마 음주님 8개 나이콘 야 술 쌈표 술 마셔 와 만개 너무 감사합니다 예치님 너무 생일 축하드리고 음주님 감사합니다 진짜 100년만에 혼술 먹고 야 나 오늘 소맹 마실 거거든 다 죽었어 내가 딱 봤는데 나는 소주만 마시면 한 병 반이고 맥주 섞어 마시면 딱 이렇게 마시니까 만취더라고 안주? 안주가 없는데? 너구리라도 끓여줘고? 안돼 왜 피티생 개빠져 피티 포기할지도 몰라 아 잠시만 진짜 뭐랑 먹을 게 없나? 과자라도 가져올까? 과자라도 가져올까? 소차 포스틱 지금 뽑기 100개 뽑으면 무조건 1등이라고? 빠르게 뽑아보자 일단 이거까지 까고 일단 술 한 잔 마시고 올게요 여러분 잠시만요 나 지금 피티생한테 술 먹는 거 걸렸거든요 이거 실드 좀 쳐줄 사람 아 부끄러워 아까부터 보고 있었다고? 과자 원님 과자를 넣어 이거 내가 먹어야 돼 섭취 때문에 안돼 과자 먹어야 돼요 쌤 스윙님 거 왜 먹겠다는데 뭐라 해요 거라해 맞아 거봐 뭐야 쌤 나도 뽑기 할래? 여러분 근데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있잖아 지금 내가 만개를 받아가지고 술상을 폈잖아 근데 피티생이 혹시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다섯 개 중에 1등이 있었어 그래서 피티생이 술상 접어 방송 꺼 이러면은 그렇게 해야되는 거예요? 근데 창조경제 할 수도 있잖아 지금 피티가 딱 5회 남았나 그랬거든 근데 피티생이 1등 소원권으로 피티 10회 연장에 하면은 백만 원 써야 되거든 백만 원으로 연장에 하면은 네 하고 해야돼 잘 뽑아야 돼 하윤아 색안경 끼고 뽑아야겠다 색안경 끼고 뽑아야겠다 마지막 한 개 피티생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안될 아니라고 안될 놈은 안된다고 5등 5개가 말이냐고 지금 5등 옹졸하게 생겼냐 한잔 주세요 잘 자자자자 잘 자자자 너님 얼굴 왜케 얼굴 개 작아 진짜 나는 살면서 나보다 얼굴 작은 사람 본 적이 없어 친구야 나 얼굴 진짜 작아 그치 맞지 그치 그렇지 코님 메이저 BJ 감사합니다 비웃지마! 나 술 마실 때 키윽 씻지마 웃지마! 혼자 웃어야겠다 끌끌끌 꼴깔 꼴깔 내일 내일은 내일의 나에게 맡기는 거지 방안에 모모 있어요? 모모 모모 할로 넌 쿠키잖아 하지말라 하지마! 오우 짠! 발바닥쳤나 귀여워 여보세요 여보세요 누구냐 너 여보세요 아니 왜 자꾸 전화로 발을 받으래 나 술 많이 마셨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방정한다! 안녕 나 술 많이 마셨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방정한다! 안녕 방정해 저쪽 가방이 모모 intimidated 너무 잘 못질렸던 곳이 전화로 많은 사람들이